오세요 다 오세요 한판에 공연이 벌어졌네 잔구도 치고 대금도 불고 피아노 페이스 노래하네 날 좋고 사람 많네 공연 보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노을냥입니다 네 저희 노을냥이 이번에 콘서트를 합니다 귀한 선물 두 번째 이야기로 하는데요 귀한 선물은 인류무용문화유산을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씨름, 매사냥, 음악의 아리랑 등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재미있게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할까요? 8월 8일 7시 남산 구악당 모두모두 오셔서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오세요 오세요 다 오세요 오세요 다 오세요 한판에 공연이 벌어졌네 날 좋고 사람 많네 공연 보기 좋은 날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쩌면 없어 Pep indicate 그 셈에